이거 뭐지? 알롱 하세요 하이 하이 오 하이 오랜만이죠? 라방 엄청 오랜만에 하는 거 같은데 오늘 뭐 찍느라 화장 좀 받아가지고 오늘 좀 얼굴 괜찮으니까 라방 해야겠다 싶었는데 너무 열심히 찍어서 야외에서 꼬질꼬질하네요 배터리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는 길에 배터리 10%여서 급하게 켰어요 네 그래도 좀 사람 같을 때 해야죠 그냥 화장하는 날만 하는 건 아닌데 화장.. 화장 받은 날에 특히 자랑하고 싶은 그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죠? 폰은 바뀌었는데 각도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자세가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보통 핸드폰을 들고 있는 현대인의 그 자세 오늘 날씨요? 완전 시껌해가지고 안 보입니다 지금 춥긴 추워요 아 ZOO EP 피지컬 앨범 천장 완판됐어요 님들 그거 판매 시작하자마자 그.. 2시간? 2시간 안 돼서 다 완판됐어요 그래서 추가 판매할 거예요 사인 다시 다 해서 근데 그거는 지금 있는 거를 포장이랑 이런 거를 다 직접 회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다 발송하고 할게요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러브 유 아직 못 받았죠 다 직접 포장 손으로 다 직접 포장하는 그거여서 그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질문 읽어볼까요 질문? 아니다 질문은 이따가 그걸로 해야겠다 그거 뭔지 알죠 이거 표지판 표지판 띵 이거 하는 거 그걸로 할게요 저녁 아까 한강에서 형들이랑 라면 먹었습니다 완판남 완판남이 멋줄인 거였더라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네 만약 코로나 끝나면 검치 노래 언제부터 내 주위에 형들이 많네 친구 친구 하기 전에는 이름을 말해봐 남동생의 여동생 하이 네 오늘 밖에 추워요 미스 유 네 오늘 재밌는 거 찍었어요 사랑은 라이브요? 곧 어디서 볼 수도 있으니까 안 할게요 네 네 오늘 뭐 오랜만에 그 제일 익숙한 그 묶음으로 묶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묶은 적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여기 막 모양이 달랐는데 오랜만에 맨날 묶던 그 한 줄짜리로 묶었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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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은 거 어울린다 해줘서 고마워요 리리슈타인 스포 조금만 더 해주세요 어 근데 뭔가 지금은 스포를 하는 그 정도만큼 진행되어 있어요 이거 말이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스포를 할 수 있는 만큼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스포를 하면 전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 들렸다가 이거 세수해서 지우고 그다음 작업실 갈 거예요 미니 차 안에서? 미니 차 안에서 뭐 들려줬더라? 그날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 몇 개 나온 거여서 모르겠는데 그 말 하는 게 어떤 노래인지를 모르겠어요 트리트먼트 린스 린스 사용해요 하이 저 닮은 사람 되게 많이 제보 받아요 막 저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오늘 영등포에 오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어디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티브영 오늘 선크림 발랐어요 선크림 발랐어요 좀 깨끗해 보이죠 네 힙합 부부상님 인터뷰 했습니다 오늘 오늘의 TMI 오늘 한강을 보면서 라면 먹었습니다 노출하는 생활 노출하는 생활 엘모가 뭐예요? 엘포는 아는데 엘포 디스인첸트 나오는 엘포 오늘의 야식 추천 피자 쌍수 하셨나요? 아니요 이거 물려받은 겁니다 쌍수가 쌍꺼풀 맞죠? 노안이냐고요? 모르겠어요 피부과가 근데 자주 가고 싶은데 사실 한번 이거 피부 이거 레이드 치료 받으면 그거 알죠? 막 한 달 동안 그거잖아요 못 봤잖아 다시 그래가지고 사실 기간이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붉은 기가 지금 좀 빠졌는데 원래 더 붉었어요 머리 많이 상했을 거예요 오늘 식당에서 끓여주신 라면 먹어서 메이플스토리 알죠? 아 이거 그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실장님이 그 화장 이거 받을 때 깔끔하게 잘 받으려면 전날에 팩해야 된다 했는데 팩을 까먹고 안 사가지고 못했어요 어제는 가장 좋아하는 향은 향 진짜 그 향 그 제사상에 올리는 그 향 있죠? 그 향초 냄새 엄청 좋아해요 오늘 콜드불 안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 한 잔 분량 먹었어요 먹었어요 담배는 안 피워요 근데 담배 피우는 거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교정 안 했고 향수 안 써요 왜 이렇게 카트 하냐고 물어보지 사람들이 저 뭐 나왔어요 카트에 네 얼두가 네 얼두가예요 저 게임 원래 배그 좋아하는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해본 지 해본 지 너무 오래됐어 포카칩이요? 요즘엔 안 먹었던 거 같아요 한 다섯 봉지까지 먹고 작업실에 갖다 놔 가지고 앨범 추가 판매할게요 앨범 추가 판매할게요 미 헝그리 유 헝그리 유 헝그리 이썬 피자 투데이 카트 원슈타인 아이디 판다고 올랐다고요? 그거 그거 저 아니에요 저 카트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앞머리 일자로요 머리 이만큼 이만큼 먹을거죠 찍머 이란 이란 이라니언 이라니언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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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란 이란 이란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발음 아이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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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술 잘 못해요 마라 음식 마라탕 밖에 안 먹어본 거 같은데 집 인도네시아 하이 쇼 여자 네 나 워싱 야 찐하게 키스해본 적 있나요? 저분 왜 저런 것만 물어봐 릴보이 형 차요? 릴보이 형 그거 차 받아서 부모님 드렸는데 저 그날 릴보이 형의 부모님 뵀어요 인사드렸어요 차 주러 가셨을 때 같이 집까지 계속 타고 갔거든요 촬영 끝나고도 뭐 대답해줘요? 뭐요? 지금 코디? 아 근데 이거 어디 나와요 어차피 오늘 뭐 찍었어요 화보를 잘 찍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찍자는 대로 이렇게 막 찍으면 저도 스스로 의심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결과만 보면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잖아 이러고서 역시 전문가분들이 잘 찍어주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있어요 뭐 라이브 하는 거 찍었어요 뭐 라이브 하는 거 찍는 거 많아요 정규? 정규 1% 정규보다 릴보이 형이랑 앨범 먼저 낼 거예요 님들 다 왔다 저 다 왔어요 님들 가보겠습니다 일단 다 씻고도 작업하다가 놀 것 같으면 할게요 바이 여쭈라고 드리 我是흑이 전문가나 통해서 4% 줄 6% 6% 6% 6% 6% 6% 7% 7% 21% 9% 7%